코리아 파리 모멘 스케이뉴스 fm 나에게 YG란? 아 이것도 X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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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요 정말 가족같은거 방송용으로 변경하는 실제로 어땠어요? 나에게 YG 어떤 존재입니까? 직장이점 뭐였지 사이 각각의 멤버들은 부러운 점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없는거 사람도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제 마음껏은 이제 여러개 마음껏이라고 하셨어 마음껏이라고 하셨어 아 그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냥 괜찮은거에요 너 정말 괜찮은거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가장 먼저 하는거는 오! 도브사 가로우세요 하하하하 하하 가리 뭐하냐 하하 쉿 그때쯤이야 아 opotohsan 아 아 아 아 뭔데요? 오토사 오뚜상도 핫 성격이네 Hey disconnected 네 네 네 네 너 진짜 맞네? I don't give up 가입았지 ? 토끼